네 반갑습니다. 꼭 봐야할 마감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황 12월 12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주 토요일 다 됐네요. 수요일 목 금 이틀 쉬고 토요일날 오후 1시에 오후 1시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 1층 임혜역 1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참가비 무료니까 많이도 오셔가지고 개별주 장세 산타는 어디 업종으로 어떻게 올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성남아트센터 오후 1시 주식 강연회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내일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또 해드린 날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도 꼭 보시면서 종목 상담을 신청할 때 꼭 가격이 무료입니다. MT는 무료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고요. 오후 1시 10분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수는 오전 10시 10분에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지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안 보더라도 제가 여기 앉아서도 여러분들 얼굴이 다 떠오릅니다. 다들 오늘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지금 편안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고 말 그대로 오늘 시장이 대부분의 종목권들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마음을 편하게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중국 증시가 0.3% 상승했고 그리고 닛게이가 2.2% 상승했습니다. 환율이 1,129원 환율 조금 눈여겨보실 때 됐죠. 또 1,129원 1,130원대 가까워지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꼭 봐야 된다. 이 환율 봐야 된다. 이 1,130원까지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지금 상황에서는 환차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조금 중요합니다. 이 부분 꼭 눈여겨보시고요. 환율이라는 것은 강한 곳으로 흘러가거든요. 만약에 미국 달러가 강세다. 그러면 미국 쪽으로 흘러갑니다. 아시겠죠? 엔화가 강세다. 그러면 엔화 쪽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엔화라든지 아니면 달러를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그 기축통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유출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미국의 10연물이 지금 0.4% 오늘 상승했고 30연물 0.5% 상승했는데 자 금리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금리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채권금리가 여전히 지금 2연물하고 3연물이 2.779, 2.776이거든요. 그리고 5연물이 2.756입니다. 자 5연물은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의 시장에서 오늘 왜 올랐을까 봤을 때 지금까지 나와있는 악재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이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뉘앙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반등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발에 대한 역량으로 지금 현재 악재가 완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이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또 트럼프가 트위터로 한 메시지를 남겼죠. 그래서 미국에 중국에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낮췄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그 부분 자체가 아 이거는 결국에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가 기대감이 아닌가 그렇게 시장을 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결국 어제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쌍바닥 패턴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어제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걸 매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보셔야지만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은 쌍바닥 꽃역을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그림이거든요. 먼저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그렇고 여기에서 어제 바닥 꽃역을 지금 다지고 난 다음에 돌아서고 있는 그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앞에서 지금 한번 바닥 꽃역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내려와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그럼 여기서 박수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 그건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완화는 됐지만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역전에 대한 부분이 완화는 됐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악재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악재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악재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박수 자체를 돌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런 횡모성 장세 속에서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높다는 거고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오늘 상승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걱정은 항상 오를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돌파가 2100포인트까지는 한번 올라갈 것 같고요. 대신에 거기에서 막고 빠질 때는 조금 더 크게 급락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판단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의 지지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는 것은 그때는 여기 하방에 대해서 이탈이 생길 전조적인 현상으로 조금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알고 있으면 안 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일단 오늘 반등이 이루어졌어요. 사실 전일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신라젠 HLB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루 만에 반등이 이루어질까 회기감리라는 부분 자체가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이 약재가 조금 시간적인 부분 자체를 소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일단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반등을 우리가 추세적 반등으로 보기는 아직까지 어려워요.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반등폭 자체가 2%가 올랐지만 코스피보다 차트는 더 나빠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자체를 조금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양시장 모두 오늘의 반등으로 우리가 기뻐할 부분만은 아니다.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여전히 행보성 장사 안에 놓여있고 지금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도 매도를 쳤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안정된 시장의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매도로가 나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5번 문제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박수권 유지된다고. 지금은 100% 주식 보유하면 안됩니다. 어느정도 현금을 조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시드머니로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바이오주들이 반등을 시도하면서 코스닥의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코스닥이라는 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는 바이오를 빼놓고는 얘기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바이오에 대한 비중이 워낙 높고 이 바이오주들이 빠져버리면 지수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빠졌죠.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지수도 같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필수 불가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바이오주들에 대한 주도를 누가 할 것인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할 것인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할 것인가 결국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춤주춤하는 듯 했나 했으나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바이오주 또다시 다 올랐어요. 그냥 지금의 흐름상으로는 이런 바이오주들이 셀트리온을 따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까지 뭐랄까요 바이오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구는 아직까지 아니다라는 걸 조금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 시장의 움직임만을 본다면 아직까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반등은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들어요. 투자 심리 자체가 이미 개선됐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기서 더 나빠지기는 힘들다고 이미 지금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빠진다고 봐야 돼요. 다만 지금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여전히 지금 자리에서 곧장 말아올리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 권력이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회계감리라는 것 자체가 차악의 상향도 경우의 수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상승 현대차가 상승을 하면서 2차전지주 그리고 수수차들이 같이 올랐어요. 사실 이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럼 어제 올랐어야 되는데 왜 오늘 올랐냐? 자 이거는 아무 언론에서도 얘기를 안 하던데 아까 우리 가족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조금 드렸고 제가 맛보기로 좀 더 우리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TV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일본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실 이제 현대차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제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제 반영돼야 되는데 왜 어제는 안 움직이고 오늘 움직이냐?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수납매를 통해서 반등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큰 틀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 그 뉴스를 받아들였을 때는 아 이게 우리만 올려놔도 괜찮나? 이런 투자 심리 자체가 한 번만 역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좋은 뉴스인데 제대로 판단이 안 서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 경기 민감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더욱더 비중이 큰 일본 같은 경우에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아 그러면 이 뉴스 자체가 상당한 투자 심리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에나가 약세를 보이면서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주가가 크게 오를 때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바로 자동차 기업들이에요. 도요타라든지 니산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 다음에 타이어 업종들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일본이 경기 민감에 대해서 더욱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중국 증시가 크게 안 오르고 오늘 일본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반등 탄력이 좋았다는 얘기는요. 그 말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런 자동차 업종들 그리고 2차전지 종목군들이 경기 민감주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종목군들이 낙폭이 상당히 심했던 것도 있었지만 낙폭과대가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바로 니케이장이 올랐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동조화를 보이면서 같이 올라줬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2차전지 관련지 중에서도 수수차하고 같이 올랐는데 여기서 조금 포인트적인 부분을 잡으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2차전지 안에서도 삼성 SDI가 오늘 2%밖에 안 올랐어요. 장중에는 오른폭도 약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어제 똑같이 이 삼성 SDI도 중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했어요. 현대차도 공장을 짓는다는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삼성 SDI도 같은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현대차 관련주들만 많이 오르고 왜 삼성 SDI는 적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차이를 조금 말씀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투자 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수소유차에 대한 공장을 신설해가지고 그에 따른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본인들이 자주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중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MLCC 공장을 짓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 대한 정책적인 분위기를 봐서 짓는 거잖아요.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공장을 거기에 짓겠다.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투자 주체는 누가 됩니까? 중국이 되는 거예요. 그에 따른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차라는 것은 새로운 신개발적인 부분 자체가 포함되는 거고 여기서는 아직까지 저만큼의 스텝이 안 나갔는 거죠. 하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그 현지 사정에 맞춰서 공장을 설립을 하는 거잖아요. 투자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달라졌다고 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 납품을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현대차라는 것은 밑에 딸려있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업들에 대한 함께 동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맞겠고 다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밴드 업체들이 물론 있겠지만 이 밴드 업체들이 삼성 SDI만 납품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2차전지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산업군 자체에 대한 차이예요. 현대차라는 것은 그만큼의 큰 섹터군 안에서 달려있는 기업들이 많다면 삼성 SDI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동조화를 보이면서 올라설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오늘 사실 지금 오늘 보면 2차전지 주둘 안에서도 보면 상승폭이 좀 두드러졌던 게 우리 산업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 P&E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이 일지 못해 마찬가지고요. 이것들이 삼성 SDI 투자 때문에 올랐다. 그렇게 보기 힘들잖아요. 이것은 바로 현대차 효과로 올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뭐랄까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큰 대형주들이 한 번씩 반전이 되어줘야지만 종목군들이 큰 상승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상기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같이 보시면 간보는 외국인 코스닥만 매수한 이유였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는 섹터군이 어딘지를 조금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는 사시하고 오늘 매도를 쳤어요.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이 사는 것은 어디다? 중소영주입니다. 그죠? 오늘 왜 매도를 쳤나? 결국 이건 환율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코스닥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투신과 연기금을 샀어요. 이 세 개만 지금 보면 돼요. 투신, 연기금, 외국인. 지금 시장에 지금 세 개만 보면 됩니다. 대형주는 외국인이고 투신과 연기금은 중소영주예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외국인들이 코스닥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가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환율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코스닥은 사실 안에 여러 가지 대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포지션 자체를 단기적으로 많이 잡아요. 하지만 코스피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어차피 중소영주 같은 경우에는 투신과 연기금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 그에 따라서 포지션을 정하려고 한다면 대형주 포지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환율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매도세 자체는 지금 3일 연속적인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을 보더라도 시장을 지금 긍정적으로 계속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오늘 비록 올랐지만 그리고 오른 시장에서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올랐을 때 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식은 정이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외국인들은 지금 예도를 여전히 하고 있고 박수권 형태로 시장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A주시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까지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내일장 관심주 오늘도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산업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안에 내용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내용은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사실 우리산업은 소개도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랬고 여기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를 볼 때 하단에 있는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일단은 고가곤역에 있는 수급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가곤역에 한번 올라올 때 수급 자체 여기에서 적극적인 수급을 조금 찾아보셔야 돼. 자 이렇게 양봉을 형성시킬 때 누가 사는지 그리고 은봉을 형성시킬 때 누가 파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양봉에 대한 주체는 누굽니까? 대부분이 기간에 대한 매수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바닷고에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어때요? 마찬가지로 양봉을 형성시킬 때 이런 양봉을 형성시킨다는 것은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허구한 날 아무리 많이 사더라도 주가는 빠집니다. 위에 거를 체결시켜야지만 주가는 올라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의 기간은 우리 산업에 대해서 고가 권역에 대한 매수를 어떻게 하고 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강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비싼 가격대에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저가 권역에 매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매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 산업에 대한 주가가 필시 다시 한 번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첫 번째 관심지로 관심을 놓고 시켜보자 그래서 이 우리 산업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3만원 때부터 주구장창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에 열매를 조금 맺을 수 있는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같이 보실 종목 이노션 같이 보였는데요. 이노션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한 번 안에 기업 분석을 잠깐 한 번 보시면 대주주가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정성희 씨 보이시죠? 정성이 왠지 정시로 시작된 뭡니까? 현대차 그룹입니다. 정의선 부회장과 형제 그리고 이 정성희 씨가 우리 제주도에 놀러가면 헤비치 리조트 아시죠? 헤비치 그 헤비치 리조트 대표 이사입니다. 이 정성희 씨가 이노션의 권문을 맡고 있는데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이 이노션이라는 기업은 바로 현대차와 관련 있는 기업이거든요. 현대차에 대한 광고를 담당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걸 현대차가 최근에 신차를 한 개 출시했어요. 뭡니까? 바로 펠리세이드 신차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는 왜 적어놨느냐? 이 기업이 인도에 인도에 지금 현재 아우 죄송합니다. 자 인도에 현재 지금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광고를 찍었어요. 그런데 그 광고 두 편이 2억 뷰를 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이 광고 마케팅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유튜브에 대한 매출 자체도 부가적인 부분으로 잡힐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본다면 이 이노션에 대한 주가도 변화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원래는 이 4분기가 상당히 비수기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 현대차의 신차가 출시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이 상당히 강화되는 뉴스를 많이들 보셨을 거고 최근 들어서 현대차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기자들이 그런 것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이노션에 대한 주가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나는 확률이 높다. 그런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져보실 글로벌 텍스 프리라는 종목인데요.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텍스 텍스 세금이죠. 프리는 뭐예요? 프리 면제 그러면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세금을 면제를 할 수 있는 기업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부가가치세를 이제 환급해준다. 그런 의미인데 결국에 이제 면세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제 환급해준다. 관광객들의 부가가치세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중국이거든요. 중국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글로벌 텍스 프리라는 종목군도 바닷권역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자리는 바닥을 조금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으로 같이 보실 종목이 DY인데요. 자 DY는 여기 산업용 기계라는 골프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유가 한 가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내부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게 조금 곤란하고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5일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 1층입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고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내일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